안녕하세요. 전국의 수험생 여러분. 지금부터 2018학년도 대구대학교 정시모집 입학설명회를 시작합니다. 대구대학교는 올해로 개교 61주년을 맞이했습니다. 92개나 되는 다양한 학과는 학생들에게 폭넓은 전공선택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또한 재학생이 만 8천 명이 넘는 대형 대학이라는 점은 취업, 국제화, 장학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장점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올해 대구대학교는 눈부신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각종 국책사업을 유치하며 더욱 발전하는 대학의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고교 교육기어 대학 지원 사업을 통해 신입생 복지와 장학 혜택을 드리고 에이스 사업을 통해 유연한 학사 제도를 활용하여 잘 가르치는 대학으로, 링크 사업을 통해 취업 잘 시키는 대학으로 발돋움했습니다. 대구대학교는 올해 총 4,586명의 인원을 모집합니다. 이 중 20%인 886명을 정시모집으로 선발합니다. 대구대학교의 정시모집 원서접수 기간은 2018년 1월 6일부터 1월 9일까지 4일간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대구대학교는 모집 단위에 따라 가, 나, 다군에서 모두 학생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실기 위주의 예체능 모집 단위를 제외한 전 모집 단위는 수능 100%를 반영합니다. 먼저 가군 모집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대학의 정시모집 가군에서는 총 394명을 모집합니다. 수능 100%를 반영하며 모집 단위로는 인문교양대학, 행정대학, 수리빅데이터학부, 화학응용화학과, 생명과학과, 정보통신대학이 있습니다. 사범대학과 재활과학대학, DU인재법학부 역시 가군에서 모집합니다. 나군 모집은 수능 100%를 활용하는 일반 전형과 실기 성적이 반영되는 예체능 전형으로 구분됩니다. 먼저 나군의 일반 전형으로는 총 357명을 모집하며, 가군과 마찬가지로 수능 100%를 반영합니다. 모집 단위는 경상대학, 사회과학대학, 생명환경학부, 동물자원학과, 산림자원학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과대학과 간호학과 역시 나군에서 모집하고 있습니다. 나군의 예체능 전형에서는 현대미술전공, 영상애니메이션 디자인학 전공, 산업디자인학과, 패션디자인학과, 실내건축디자인학과를 모집하며, 수능성적과 실기성적을 반영합니다. 다군의 경우 예체능 전형만 모집합니다. 체육학과, 스포츠레저학과, 생활조형디자인학 전공, 시각디자인학과를 모집하며, 수능성적과 실기성적을 반영합니다. 정시모집의 특별전형은 크게 농어촌학생전형과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전형, 특성화고교졸업자전형으로 구분되며, 수능 100%를 반영합니다. 지금부터는 정시모집의 성적 반영방법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대학은 활용지표로 표준점수를 활용한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영어와 한국사의 경우에는 등급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먼저, 인문사회계열의 경우에는 국어 30%, 수학 20%, 영어 30%, 탐구 20%를 반영합니다. 자연과학, 공학계열의 경우에는 국어 20%, 수학 30%, 영어 30%, 탐구 20%를 반영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체능계열의 경우에는 국어 40%, 탐구 30%를 반영하며, 수학과 영어 중 한 과목을 선택하여 30%를 반영합니다. 탐구 영역 선택과 가산점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탐구 영역은 사회탐구, 과학탐구, 직업탐구 중 상위 한 개 과목만 선택하여 반영합니다. 수학 영역의 경우 가형과 나형 중 선택하여 반영합니다. 영어는 등급에 맞춰 점수를 차등적으로 부여하여 반영합니다. 인문사회계열의 경우 한국사 등급에 맞춰 가산점을 부여하며, 자연과학, 공학계열의 경우에는 수학 가형을 선택하면 15%의 가산점을, 과학탐구를 선택하면 5%의 가산점을 부여합니다. 정시모집 주요 일정에 대해 설명드리자면, 1월 6일부터 1월 9일까지 정시모집 원서 접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월 23일에는 나군 예능 실기고사가 있습니다. 1월 29일에는 다군 체능 실기고사가, 2월 1일에는 다군 예능 실기고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월 6일에는 정시모집 최초 합격자 발표가 있습니다. 포털 검색 사이트에 대구대학교 입학처를 검색하시면, 여러분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습니다. 특히 전년도 입시 결과 등을 공개하여, 보다 안정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께서 즐겨 사용하시는 페이스북을 통해서도,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특히 많은 이벤트들도 있으니까, 좋아요와 공유하기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학년도 대구대학교 정시모집 입학설명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학생이 행복한 대구대학교는 수험생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대구대학교에서 만나요.